오늘의 메뉴는 크흐 여러분들이.. 그.. 그토록 고대하신 치킨! 나루야 그건 안된다 내꺼다 오! 멘토스 들어있구요 어..이집 인정한다 이정도면 인정할만하다 멘토스 후식도 있네요 옆으로 빼놓구요 어.. 감자! 눈꽃치즈 감자 세트에 들어있거든요 아잉 이제 유튜브는 그만하세요 우선 우선 이것까지 아니아니 이것까지 스킵해놓을께요 이것까지 알람시킵하고 내가 틀어드릴게요 밥먹고나서 틀어드릴께요 예 아 약간 늦었다 아! 나는 지금 반응했어요 냄새받고 눈꽃치즈감자 치즈가 위에 올라가있어요 한개 먹어볼께요 잘했네 응 아유 더러워라 그리고 프라이드치킨 지금 양념소스 그리고 무 저는 무를 잘 안먹어요 젓가락이 없네요 이 집은 기본적으로 어 손로 먹어야 하는 집인가봐 맛소금 전 소금 별로 소금 좋아하기는 해 근데 이런 집엔 좀 별로 그럼 Ginseng을 먼저 먹겠 settle 음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乾 아하하하하 아 맛있네 이게 배다귀는 잠시만요 봉투에 봉투에 여기 버릴게요 다리 두개 먼저 먼저 조지고 저는 맛있는 건 미리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리 두개 먼저 조지겠습니다 음 음 오우 날개 음 날개 음 수수지의 퍽퍽살, 퍽퍽살은 소스를 한 번 곁들여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소스, 머스타드 소스부터? 저는 이렇게 뿌려서 찍어먹는 것보다 뿌려먹는 것도 좋아요 어, 무슨 맛인지 아시죠? 손에 들고 머스타드 소스 어금화 쩔쩔쩔쩔 우메 으허허허허허허 그리고 그리고 음 음 음 머스타드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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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나도 개새끼 아아 눈이 아파 쫌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거 후라이드 본연의 맛 어떤 맛이냐면 한입 싹 배우면 그 육즙 나오는 거 아시죠? 쯐 쯐시하게 닭이 육즙이 슈웅 나옵니다 잘 튀겼네 진짜 잘하는 집이네 동네 아니야 이거 체인점이야 아뇨 이거 아빠꺼야 넌 못먹어 내꺼야 닭찌찌살이죠? 응 음 개꿀 존나 맛있다 으하하하하하 으아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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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들어가 터가 으응 으흠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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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음 꿀련 으음 아 으흠 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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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안줘 안줘 넌 이제 살을 먹어 응 점지 그 간이 돼있어서 주면 안 돼 원래 나를 거기서 얼굴 치워라 다 먹었습니다 하아 좀 크게 크게 썰어야 됐어 조각조각 소리 음 펩시 좋네 여기 기분도 서비스로 주나봐 하아 다 먹어 치웠습니다 보세요 감자 먹자 맛있다 이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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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두개야? 날개 두개야? 이렇게 했어 좀 크게 썰었어 응 아, 맛있다. 음. 음. 나도 혁진이가 미안해 맛있는 거 못 먹었어 하하하하하 너 몸 안 좋아 나 안 좋아져도 돼? 하하하하 흠흠흠 후라이드 잘하는 집 이름이 후라이드 잘하는 집이야 응 음 돌이 치킨아냐 이게.. 표현력해 이거 아 이거 손이 끈 척하다 이런거 맛있긴 한데 감자가 많네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다 뜯었어 아 진짜 먹어야겠다 조금 남았어 아 먹방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더 없게 손 좀 잡고